자, 기록 시작했습니다 519쪽 519쪽 13-2번 수환이 질문 좀 해주세요 예, 교수님 예, 보면 옆에 미분의 선형성을 이용해서 식이 이렇게 바뀐다고 돼 있는데 그 미분의 선형성을 이용한다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아, 그거? 저기 미분의 성질 미분의 성질이 여기서 미분의 성질 정리해 놓고 여기에 몇 펫이 나올까? 잠시만 이 근처에는 찾기 힘드네 그냥 갈게요 자, 미분의 성인성은 다른 거 아니고 이거 이거 어떤 함수 함수 두 개가 있을 때 음 그 함수 두 개 이제 미분의 성질에서 그 미분 물론 이거 함수 두 개가 있고 함수 두 개가 또 미분 가능해서 그 각각을 F'H'P'이라고 했을 때 두 함수 더한 거에 미분은 뭐랑 같냐면 각각 미분한 거 더한 거랑 같죠 오케이 오케이 예 예 예, 수완님 예, 이거요 이거를 미분의 선형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 예, 감사합니다 예 미분의 성질인데 그거를 미분의 선형성 그 그러니까 선형성이란 다른 게 아니고 리니어하다는 건데 그러니까 리니어 영어로 뭐 리니어 선형성 네 리니어리티라고 하는 건데 그 실제 각각의 성질이 있는데 그것들을 이제 뭐 연산을 했을 때도 그 성질을 그대로 이제 만족하는 거 뭐 이런 거거든요 이 선형성은 조금 이제 폭넓게 막 이렇게 여기저기 막 이렇게 쓰는 건데 기본적으로 이게 요것들은 실제적으로 전체 더해가지고 미분한 거랑 각각 미분해서 더한 거랑 같잖아요 그래서 요런 경우를 이제 우리가 선형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음 음 연산에 있어서 선형성에 대해서는 요런 얘기이기 때문에 음 그냥 미분의 성질 예 네 네 네 그럼 뭐 네 내용은 별로 어려울 건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522페이지 522페이지 네 둘 다 같은 질문일까 네 일단 수환이 먼저 522페이지 13단서 4번 네 네 네 X7A를 적분했을 때 LNX가 나온다는 거는 외워가지고 알고 있는 경우라서 그 경우가 어떻게 나오는지 교수님께 질문하고 싶었습니다 아니 이게 이거는 이거 얘기하는 거지 LNX를 미분하면 X분의 1이잖아요 예 이게 이렇게 되는 건 이게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건 외우는 게 아니라 미분의 정의를 가지고 직접 구하는 거지 미분의 정의는 딴 게 아니고 가로 변화 아 이거 세로 변화구나 네 세로 변화 가로 변화 에서 요 변화량을 0으로 이렇게 보낸 거지 미친듯이 리밋트 네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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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분 정의 예 그래서 요걸로 가지고 극한을 구해가지고 요거 간단해서 계산을 하면 요렇게 나오는 거지 X분의 1로 결과가 나오는 거지 예 요거였던 거고 미분에서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이거 뭐 적분은 미분의 역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분 알면 적분자연에서 이렇게 되는 거고 예 그래서 그런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이거는 외우는 게 아니고 그냥 이거는 원래 이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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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과정상으로 이렇게 이렇게 온 거예요 예 이건 외우는 거 아니에요 예 예 그 다음에 희찬이 네 예 예 예 같은 질문인가 비슷한가 예 얘기해 보세요 저도 같은 문제 질문이긴 한데 네 뒤에 적공상수 C를 네 그 LN 절대값 A로 고쳐서 쓸 수 있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바꾸는 건가 싶어서 질문되었거든요 LN 절대값 A 이렇게 이렇게 네 밑에 설명해 보면은 C를 LN 절대값 A로 바꿔서 가지고 표현할 수 있다고 적혀 있어서 네 음 음 뭔 말이냐면 이제 거꾸로 그냥 생각해 보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LN AX가 있다 네 AX 하지 말고 여기서 A는 숫자 얘기하는 거고 A 대신에 간단한 숫자 넣읍시다 2X라고 칩시다 여긴 지금 절대가 필요 없지만 네 요거 요거를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2X분의 맞나 2 이렇게 되나요 이렇게 돼 이찬희 이찬희 예 질문자는 마이크 끄지 말고 네 요거 미분하면 이렇게 되죠 예 2X분의 2X미분한 거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2가 되지 그러면 요거는 약분하면 X분의 1이잖아요 이렇게 되는데 이게 2가 아니라 A가 돼도 똑같아 왜 AX 분모 AX 될 거고 분자는 AX를 미분한 거니까 A가 되겠지 네 그러면 그냥 이거는 그대로 X분의 1이 되겠지 그러니까 어떤 숫자가 들어가서 상관없어요 이게 X 앞에 이해가요? 네네 미분의 2 이렇게 되죠 그러면 적분상에서도 마찬가지지 X분의 1이 되는 놈은 이거 다 되는거지 그러니까 LNX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지 뭐냐면 A가 1일 경우에 TRIBUILIAN 케이스고 그 다음에 이 심플한 케이스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 앞에 어떤 숫자가 곱해지든지 어차피 똑같이 약분 돼가지고 해서 X분의 1이 되기 때문에 이거 LNX만 되는 것도 아니고 LN2X, LN3X 뭐 뭐 다 돼 그러니까 그걸 통틀어서 AX라고 그냥 이렇게 얘기해서 이렇게 된거지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쓰는데 이렇게 이렇게 많이 쓰거든요 근데 좀 더 원칙적으로 하면 이 LN AX라고 쓰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인거지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여기서 이제 좀 하고 싶어서 여기 얘기를 해 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와서 이 위에 얘기는 뭐냐면 요거는 로고의 그 성질 에서 이 곱셈은 덧셈으로 쪼개지니까 그렇게 되면 요거 그 다음에 요거 예 요건 적분상 수치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인거에요 그래서 원래 이 적분상수 C가 이렇게 붙는데 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쓰는데 더 엄격하게 얘기하면 요거 이렇게 쓰는게 더 디테일하고 요걸로부터 요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간다고 설명하는게 훨씬 더 나이스 하고요 음 더 엄밀하게 하면 더 정확하고 뭐 예 이 C라는 거는 그냥 뭉뚱기로 해서 그냥 어쨌든 숫자다 값이다 이렇게 한거고 실제 값은 더 정확하게 하면 요렇게 요렇게 엄밀하게 하면 이렇게 이렇게 된건데 이게 지금 원래 더 일반하면 이거까지 되는거지 ln a x plus b 까지 되거든 이건 왜 이건 미분하면 어차피 똑같이 되거든 네 오케이 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원래는 더 엄밀하게 쓰면 이 사람처럼 이 사람이 이렇게 쓴게 정말 엄밀하게 쓰고 싶었으면 여기에서 끝나는게 아니라 여기까지 더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b 까지 가야 돼 네 요렇게 가고 그럼 이걸 다시 쪼개면 ln x 될 거고 그 다음에 더하기 ln a plus b 이렇게 되었고 아 지금 애플 펜슬이 그 촉이 좀 망가져서 그래서 지금 어쩔 수 없이 이러고 있어요 미안해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ln x 가 되고 이거 이거는 그냥 c다 왜 어차피 값이니까 그래서 요렇게 표현하는게 가장 그러니까 모든걸 다 다룬 가장 일반화된 케이스에요 이거 이게 이거랑 같잖아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일반에서 쓰고 싶었으면 여기까지 더 갔었어야지 약간 어중쩍 어중 뜨게 이렇게 설명을 한건데 정말 일반화 시켰으면 시키고 싶어서 여기까지 이왕 할거면 여기까지 설명했었어요 이렇게 확실히 이해 돼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일단 앞쪽에 처음 했던건 했는데 지금 중간에 끊었다가 다시 할 때는 안했네 네 자 다시 설명을 좀 가볼게요 아 지금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저 13-6번에 a번에 대해서 적분을 하는데 이 적분을 할 때 여기 나오는 요 방식 네 요거 요 요 사인과 코사인이 곱해진걸 이거를 쪼갠거야 여기서 계산할 때는 두개를 쪼갰어요 사인 3t랑 사인 t랑 이렇게 덧셈으로 쪼갠거지 왜 그러면 각각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계산 그래서 요거 이제 곱셈으로 되어 있는 걸 덧셈으로 쪼개서 계산을 한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한 거고 또 다른 방식으로도 할 수 있는데 이거 삼각함수 적분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적분하는 방식은 특히나 삼각함수 적분 방식은 방법이 다양해요 한 방법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삼각함수 적분은 왜냐면 이게 삼각함수 자체가 여기에서 파생되는 공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같은데 표현법이 다른 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다양하게 많이 할 수 있어요 자 그렇게 돼서 여기서는 이제 어떤 걸 했냐면 여기에서 채택한 거는 요걸 썼어요 뭐냐면 cos t sin t를 이제 전부다 t로 이제 바꾸기 위해서 요거 요거 요렇게 이제 바꿔가지고 넣고 요거 안 쓰고 그러니까 요거 안 쓰고 이제 요거 쓴 거예요 삼각함수 적분 쌩공식으로 써서 요렇게 해서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거는 이제 딱 보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내가 강의로 이렇게 보면 어떤 거를 미분해서 이렇게 하는데 특히나 삼각함수에서는 어떤 거 뭐 sin에 뭐 5승이다 이걸 미분하면 그러니까 미분하면 당연히 4승이 될 거야 5승이니까 그러면 sin 4승에 뭐 이런 식으로만 나오는 게 아니라 군더더기 항상 덧붙지 뭐 요 함수를 미분한 거 sin x를 미분한 게 하면 더 붙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요렇게 sin x를 미분한 놈이 더 붙게 돼요 네 그놈이 이놈이 되는 거고 네 요렇게 군더더기가 더 붙는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적분을 할 때는 이것 때문에 힘들어져요 음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여기는 이제 보면 딱 봤을 때 sin x가 이제 딱 하나 있는 거야 cos이 있을 때 그러면 오히려 이런 것들은 삼각함수에서는 적분하기가 쉬워 음 왜? 군더더기가 붙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도 딱 봤을 때 이거 굳이 이렇게 치환을 굳이 안 하더라도 이거는 이게 제곱 있고 뭐 이렇게 하니까 cos 미분하면 sin 되는 건 아니까 그러면 이거 제곱이니까 뭐야 cos 3승 미분하면 되겠네 그치 이거 3승 미분하면 어떻게 돼 3승 미분하면 3 cos 제곱 x에 cos x 미분한 거 cos x 미분한 거 이렇게 갖다 붙잖아 그러면 그게 요게 minus sin x니까 부호만 다르고 그죠? 3 이렇게 하니까 숫자만 다르고 그렇게 갖다 붙어지는 거지 오케이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값이 나오는 거예요 음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제 적분해서 나오면 요거 이제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2 하고 그 다음에 cos 3승 x 나오겠지 요거 최종적으로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2 cos 3승 x 항수 10 당연히 붙을 거고 요렇게 나오겠지 근데 이 값이 이 값이랑 다르지 음 다를 수 있어요 왜냐면 이거는 당연히 다른 게 정상이에요 왜? cos 3t가 뭐냐면 cos 3t니까 cos 3t는 이거 전개를 하면 cos 3승이 나와요 정 못하게 해서는 해봐 그러니까 cos 그러니까 t plus t plus t 뭐 그러니까 2t plus t 해가지고 하고 다시 또 cos 2t 뭐 이거는 또 또 나오잖아요 cos t plus t 이렇게 이렇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3승 공식을 모르면 2 개를 쪼개서 덧셋만 두번 연달아서 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3승이 나와요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게 그 형태가 다른 식들이 많이 나와요. 적분을 어떤 방식으로 하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근데 다 맞는 계산만 맞으면 맞는 거예요. 표현 방식이 다른 거예요. 이 질문 좋아요. 내가 볼 때도 지금 이거보다는 이게 좀 더 쉽지 않나? 유닉한 게 좀 더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방법은. 좋고 나쁘고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방식은 많다. 중요한 건. 그리고 어떤 걸 할 때는 여러분도 편한 거 하면 돼요. 근데 이제 이 답이 다르다고 당황하지 말아요. 당황하지 마세요. 삼각함수는 특히나 적분 그게 많아요. 특히 미분은 뭔가를 이렇게 미분하면 딱 단일 해가 딱 나와요. 그러니까 유니크하게 해가 나오거든요. 근데 적분은 유니크하게 잘 안 나와요. 유니크하게 안 나오고 다른 걸 미분해도 이렇게 되는 결과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적분했을 때 어떻게 적분하냐에 따라서 값이 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나와요. 실제적으로. 그게 틀린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적분은 그래서 왜? 똑같이 이렇게 미분하면. 그러니까 다른 걸 미분했을 때 같은 결과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현상들 때문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특히나 삼각함수에는 이런 경우가 많이 등장해요. 틀린 것이 아닙니다. 계산만 맞다면. 오케이. 됐나요? 네. 됐어요. 오케이. 질문 좋아요. 아니 분명히 이런 식으로 해본 친구 있을 거야. 근데 이거 틀렸네 하고 이것도 따라갔겠지. 그런 친구도 분명히 있을 거야. 네. 이런 질문 좋아. 그 다음에 13-8번인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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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8번 아니고. 그러면 13-12 얘기하는 건가? 그림은 13-12 그림. 13-12 그림. 아현이. 네. 교수님. 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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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어떤. 네. 네. 13-9. 네. 질문 좀 해주세요. 여기 예제 9번에서 문제를 풀 때 이렇게 덕분해가지고 면적을 구하거든요. 그래서 4분의 65가 평방 단위라고 하는데 이게 총 면적인 건 알겠거든요. 네. 근데 그 이제 12번 그림에서는 양의 면적과 음의 면적이 서로 상세돼가지고 0이 된다는 게 어떤 걸 의미하는 건지 잘 몰라서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잘 모르겠다. 이거는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얘기를 하는 거 맞나? 잠시만 확인 좀 하고. X3에서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2. 그리고 이거 지금 그림이 13-12는 예제 이 문제랑 상관있는 그림은 아니네? 네. 아니에요. 10번 문제인가? 거기에 있는 그림이에요. 근데 상세된다는 의미가 꼭 필요한가 싶어가지고. 음. 오케이. 네. 그렇죠. 이거는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이 얘기를 하는 의도는 그거예요. 우리가 할 때 일부 학생들이 일부 사람들이 적분이랑 적분. 뭐 좀 더 디테일하게 하면 이제 정적분. 정적분이랑 그 다음에 넓이를 동일시하는 현상들이 있어요. 같다고. 그러니까 물론 이게 넓이, 부피 뭐 어떻게 될 수 있는데 이차원에서 볼 때 그렇게 됐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 이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니다. 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그러니까 정적분을 넓이랑 같게끔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적분은 무조건 넓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망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정적분은 넓이가 아니고 정적분이 넓이를 구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문제거든. 그게 무슨 말이냐면 기본적으로 이 정적분이라는 건 이 넓이라는 건 여러분들 잘 아니까 굳이 내가 설명을 안 해도 되고 그리고 이 넓이의 값은 무조건 0보다 큰 양수값인 거고. 그렇죠? 넓이라는 건. 그런 거고 그래서 넓이는 잘 아니까 내가 따로 설명을 안 할게요. 그러면 정적분은 어떻게 되냐면 정적분은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 각각의 이거 각각에서 어떤 특정 범위가 주어지면 그 범위 내에서 각각의 함수값 그렇죠? 각각의 함수값 물론 이게 가로 곱하기 세로인데 가로는 어차피 여기 이거 이거 dx에서 기본 단위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냥 1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1 그러니까 가로는 기본 1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세로값만 이제 더하면 돼요. 쉽게 얘기해서 세로값들만 다 한다. 이렇게 편하게 러프하게 그렇게 봅시다. 왜냐하면 심플하게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엄격하게 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만 우리가 직관적으로 할 때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세로값들만 다 다는 거야. 그러니까 세로 함수값들만 이렇게 다 다하면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요거를 구하는 건데 요 범위 내에서 근데 이 세로값들이 지금 이것처럼 음수가 나올 때도 있단 말이야. 함수값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음수값일 때는 얘들 다 다하면 음수값이 나오겠지. 얘들은 다 다하면 양수값이 나올 거고 그치? 그러니까 이미 이게 넓이랑 달라. 또 다른 게 뭐냐면 또 다른 거 하나가 뭐냐면 이 범위를 구간을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2 할 때랑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3 할 때랑 값이 다르죠? 네. 이게 값이 부호가 마이너스 배 차이 나거든요. 마이너스 부호가 차이 나요. 얘랑 얘랑은. 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이게 원래 우리가 넓이 할 때는 이거 곱하기 이거이기 때문에 0에서 파이까지 하나 파이에서 0까지 하나 같단 말이야. 그렇지만 얘는 쉽게 얘기해서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오리엔테이션을 가지고 있어서 이 방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적분하냐 여기서 이렇게 적분하냐에 따라서 부호가 달라져요. 네. 그래서 넓이랑 두 가지가 달라. 정적분은. 기본적으로 함수값이기 때문에 음수값을 가지고 있는 거고 함수값에 따라 반응하는 거고 그리고 어느 방향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 범위 내에서 그 범위 내에서 어느 방향으로 하느냐에 따라 방향성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는 그 부호값이 그 방향성에 따라 또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달라진단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넓이를 구할 때 사용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호만 없애버리면 그죠. 그러니까 방향성과 이 함수값에 대한 부호만 이 약간 잘 컨트롤 해주면 넓이 한 대 얼마든지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양적인 걸 구하는 데 얼마든지 쓸 수 있지만 실제 정적분이 넓이랑 같은 거는 전혀 아니에요. 완전 달라요. 개념 자체나 메커니즘 자체가 완전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접근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때문에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거 중에 하나로 내가 지금 두 가지 얘기한 것 중에 이거 첫 번째 이거 두 번째 그래서 이 첫 번째 거에 대해서 얘가 언급을 해준 거야.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다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주의를 해라 하라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발 당부하건대 적분 배운 사람들 이거를 좀 동의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전혀 다른 거거든요. 완전 달라요. 그래서 이걸 동의시 하는 건 정말 어리석은 우를 범할 수 있어요. 어리석은 감사합니다. 네. 오케이. 질문 좋아요. 바빠. 질문하니까 좋은 걸 얻어가잖아. 물론 이게 내용적인 걸 좀 그럴 수는 있어도 그 다음에 또 있나 질문 다 받았나 내가 혹시 질문인데 내가 답변 안 한 사람 치고 들어오세요. 나 지금 다 한 것 같은데 질문한 것 중에 안 한 거 있어요? 없죠? 네. .. born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